미국 FDA가 HLB의 간암신약 허가심사 재개 신청을 권고했다는 소식에 HLB 그룹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LB는 FDA와 미국 자회사 엘레바,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이 참여한 가운데 미팅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FDA가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HLB의 간암신약 허가심사는 보안요청서안 발급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HLB의 간암신약 리보세라닙의 병용약물인 칸넬리조맙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현장실사가 있었고 당시 요청한 보안자료도 제출해 더 이상 추가적인 보안서류는 없다는 의미란 설명입니다. HLB 측은 항서제약은 별도 실험이나 서류의 준비 없이 실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보안자료를 반영해 FDA의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하면 된다며, FDA는 해당 서류를 접수 후 판단 기준에 따라 최대 2개월 또는 6개월로 심사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HLB는 지난 미국 종양학회에서 발표했던 글로벌 3상 최종 임상 결과 데이터를 이번 재심사 요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